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부터 해가지고 저당권 거꾸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돼요. 항상 빨리 가다 보니까 뒤에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유치권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유치권 한번 보시면 유치권은 반드시 문제가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오시면 33번 보시면 돼요. 유치권.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유치권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유치권은 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등기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유치권은 버리지 마세요. 어디든지 시험에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아도 발생이 되는 거고 다만 이건 이무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뉘앙스가 좀 같은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하고 좀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법정 책임인데 걔는 이무규정이에요.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가감하거나 감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뉘앙스는 유치권하고 매매해서 담보 책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밑에 1번에 보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법정 동그라미 쳐놓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돼야 안 돼요? 된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무규정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임대차 종료할 때 원래 임대차에서는 원래 결련성이 있는 게 뭐냐면 피로비하고 유익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치권과 연관돼 있죠. 이게 비용상환인데 임대차의 비용상환 정보권에서 이건 이무규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원상복구가 보이면 이 피로비나 유익비를 포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포기하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번 지문에서는 원상복구가 키워드입니다. 원상복구가 되면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로비나 유익비는 포기약정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서는 성립요건은 일단 첫 번째가 타인 물건이다라는 말 보이죠. 타인 물건이어야 되는데 유치권자 자신의 물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유치권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 타인 물건이어야 되는 건데 이때 타인이라고 할 때는 꼭 채무자 물건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제3제 물건이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죠. 임대인이 되고 여기에 의리라는 사람이 임창희인데 임창희인데 이 의리라는 사람이 여기에 보일러 같은 걸 고쳐서 피로비가 들어가거나 유익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AA센터 같은데 기사님한테 고쳐달라고 맡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이분이 와서 고칠 거예요. 이걸 고쳐놓고 이 의리라는 사람이 채무자거든요. 그럼 채무자가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 AA센터에서는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임창희는 이 보일러의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소유자는 아닌데 이건 채무자란 말이에요. 임창희는 채무자가 되고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니까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제3자 소유물이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자 것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공사대금인데 이 수급인이 공사업자잖아요. 공사를 해 줬을 때 그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 소유물입니다. 자기 소유물은 당연히 유치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도급인이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다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라고 했어요? 도급인이 재료로를 댔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당연히 도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인이거든요. 수급인이 재료를 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별다른 특이하게 없으면 이건 수급인 소유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재료를 누가 댔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인이 재료를 댔다 하더라도 둘이 약속을 해서 도급인 소유로 귀속시키러 약속을 했다. 도급인 소유로. 그럼 그런 멘트가 나오면 유치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수급자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는 이번 판례가 원래 판례가 아주 길어요. 엄청 긴데 간단히 좀 정리하는 거거든요. 수급인이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면 수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안 되는 거고 도급인이 뭔가 비용을 들였다 그러면 이건 수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되는데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정착물에 불과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게 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건물의 주인이 여기다가 의뢰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공사를 의뢰했고 이분이 이제 H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철금 같은 걸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건물 자체가 되려면 지붕 있고 외벽 있고 나름대로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건 철금 콘크리트 같은 게 아니라 철금만 얼기설기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 주니까 이분이 이 건물, 이 구조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물어왔을 때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의 공사 대금하고 이 토지하고는 결론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공사 대금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나 이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물 여기 밑에 보면 갑이 점유하는 건물을 신축공사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이건 수급인 소유네요. 아까 앞에 거요. 수급인이 소유권을 갖는다면 수급자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갑의 유치권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수급인 소유로 귀속시키려 약속을 했어. 수급인 소유란 말이죠. 그럼 자기 물건이잖아요.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2번의 지분에서는 이게 키워드겠네요. 그렇죠? 도급인에게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유치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려 한 나오죠. 수급인니까. 이 수급인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거고 여기 키워드는 수급인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기 물건이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거고 이건 타인 물건이니까 유치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채권하고 목적물의 유치와 결련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유치권에서 가장 처음에 많이 나왔던 게 이 결련성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던 게 권리금이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작년에 나왔던 게. 여기는 채권하고 목적물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수리비 채권이 100만 원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때문에 수리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좀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예요. 채권하고 그다음에 이 목적물의 점유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목적물의 점유. 그러면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하든 점유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되든 이건 상관없다. 어차피 유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받을 돈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유치권은 성립이 될 수는 없어요. 받을 돈이 없는데 유치권이 나올 리가 없는 거고 말도 안 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인도거절이라는 멘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유치라는 건 인도거절권인데 그럼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은 채권하고 목적물의 결련성을 요구하는 거지 채권하고 점유화의 결련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멘트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되죠.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냥 주워버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채권이 먼저 발생이 돼요. 수리비 채권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 나왔다. 수리비를.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점유를 여기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채권이 나오는 경우 동시다발로 이래도 유치권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니까 또 아니면 채권이 먼저 발생이 되다가 나중에 점유가 들어와도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러면 채권하고 점유하고 채권하고 점유는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채권 발생과 목적물 점유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요거하고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 뭐 쓸 건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과 뭐라고 했어요?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의 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점유와의 결련성은 필요 있다 없다? 이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채권하고 그 다음에 점유 사이는 결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하고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유치권을 보다 보면 그 보증금 같은 게 참 궁금하거든요. 아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럼 보증금하고 그 목적물하고는 결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매매를 하다 보면 이 물건을 사가지고 오니까 매매 대금을 주는 거니까 이건 결련성 아닌가? 이건 결련성이 아니에요. 이건 반대급부로 지불되는 대가성인 거죠. 결련성이라는 건 그 물건 때문에 그 채권이 발생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가져오면서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거고 지불 대가인 거고 여기 결련성은 그걸 뭔가 수선하거나 공사했거나 뜯어 고쳤거나 그게 결련성이라는 의미예요. 반대급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보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유치권이 없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유치권이 결련성이 있는 거 없는 걸 찾아라. 그런 형태인데 가장 보면 결련성이 없는 게 여기 보증금이 가장 잘 나왔죠. 권리금하고 그다음에 매매대금이나 부속물, 지상물, 건축자대대금 지금 이 네 개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으로 반대급부거든요. 이게 그 대가성으로 지불되는 것이지 결련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결련성이라는 건 뭔가 고쳐야 됩니다. 그걸 결련성이라고 하지 반대급부로 지불되는 것은 결련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축자재대금 이것도 매매대금이거든요. 사고판 거. 부속물 매수도 매매고 지상물 매수도 매매잖아요. 매매대금은 당연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증금, 권리금, 전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 있는 결련성을 보시면 여기 비용이거든요. 비용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비나 유익비예요. 뭔가 고쳤다는 의미고 수리비라든지 여기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S센터에다가 뭔가 물건을 맡겼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련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비 같은 것도 결련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2회 때인가 염소가 뜯어먹은 거 있죠. 소가 그래서 농작물, 농작물을 뭡니까? 뭔가 훼손해가지고 농작물의 훼손값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유치하는 거 이것도 이걸 훼손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결련성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작물이 시험에 32회 때 나왔고 33회 때가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목적물 반환과 결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유치권이 그 권리금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동시항병권이죠. 내가 착각했네. 여기 한번 나왔던 거고요. 농작물.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뜯어 고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의미지를 부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용에서 비용이 필요비거든요. 유익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항상 필요비 유익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비나 유익비는 당연히 유치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에서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어요. 유익비 청구권만 있거든요. 지상권에도 필요비 청구권 없죠. 현상 유지는 지상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권이 없고 유익비 청구권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시험에 전세권을 냈는데 전세권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받기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이건. 필요비 청구권이 없는 거니까 일종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당연히 이건 될 수 없죠. 유치권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키워드. 건축자재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죠. 건축자재도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바로 끝을 보면 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다, 없다로 고치는 거니까 중간 내용들은 전부 다 포장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변제기 도래해야 되는데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가 성립요건이고 전속요건이에요. 유치권 자체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속도 안 돼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변제기 도래는 유익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필요비는 상황기관 허여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유익비는. 상황기관 허여 제도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황기관 허여를 시켜버리면 변제 날짜가 뒤로 연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유익비 상황기관 허여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등기해 주세요. 그럼 등기기관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법원을 걸쳐서 촉탁등기인데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처럼 유익비 같은 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상황기관 허여가 돼버렸어요. 변제 날짜가 뒤로 연기된 거죠. 그럼 유치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이건 성립요건이고 플러스 뭐라고요? 존속요건이에요. 이렇게 하나 체크해놓고 이걸 조심하세요. 유익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유익비가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체크하셔야 돼요. 잊어먹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계속 돌려서 보세요. 한 것만 계속 돌려서 보시면 될 거예요. 밑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되는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원이 임차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입니다. 유예기간을 줬다라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유예기간을 줘버리면 변제 날짜가 도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을 바로 보면 되죠.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기계적으로 답을 찾으면 돼요. 이해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그래서 유익비 상환기간 유예 그러면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기 전입니다. 그럼 변제하기 전이라는 건 돈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제기 전.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변제 날짜가 예를 들면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인데 지금은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금과 이자를 두 번 정도 연체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최고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또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줬단 말이야. 그럼 은행에서는 내 집을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경매를 붙일 수는 없죠. 그러면 은행과 나 사이에는 내가 채무자는 맞습니다. 내가 채무자이긴 하지만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지만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은 없죠.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해 지금? 그럼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어디가 있냐면 담보 가든기 기억나요? 담보 가든기. 피담보 채권, 청산금을 계산할 때 담보 가든기권자는 선순위 채권액까지 포함해서 청산금을 계산해라. 그런데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억나죠? 그럼 후순위 채권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2개월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청산기간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엄청난 권리잖아요. 엄청난 권리잖아요. 느낌이 오셔요, 그게? 원래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내 집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데 그 담보 가든기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는 경매를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권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거기 감흥이 안 온다고 그게. 그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청산기간 2개월 지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변제기 도래천 청산기간 내에서 2개월 내에서 후순위권자도 경매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선순위는 기속청산이 돼야 안 돼, 이제? 안 돼 버린다고. 그렇죠?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해야 되죠. 왜? 담보 가든기 닉구로 저당권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경매가 신청돼 버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나요? 거기까지 올 수 있으면 담보 가든기도 좋은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인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없고 존속될 수도 없는 거죠. 이건 드셔요 하고 됐는데 못 드시면 문제가 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적법점유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항상 이 적법이라는 거 점유인데 끊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쳤고 왔다. 빵구를 띄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빵구값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첨장에 가면 그 지문을 내지 않아요. 보통 첨장에 가면 적법점유해야 된다. 이렇게 내면 좋은데 이걸 뭘로 내냐면 이걸 내죠. 여기는 없는데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임대차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종료후라고 돼 있죠. 종료 후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좀 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왜 비용을 지출하지?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 비용을 지출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불법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내용입니다. 불법 이거. 적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이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용청구는 가능한데 유치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멘트가. 그렇죠? 그래서 불법점유니까 유치권은 안 되지만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이건 어때요? 임대차 존속 중에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임대차 존속 중에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 후에 나눠볼게요. 이렇게 종료 후입니다. 종료가 됐어요, 지금. 그럼 일단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유치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왜? 여기 임대차 존속 중에 비용을 지출한 거잖아요. 그럼 적법점유일 때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별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글자만 보면 금방 알죠. 이건요. 종료 후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존속 중 비용을 지출했다. 이건 불법이 아니죠. 그렇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섬장에 가면 포인트를 뭘 잡아야 돼? 종료 후인지 종료 중인지 이걸 가지고 비용을 언제 지출했니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시험은 1번 내게 했어요, 2번 내게 했어요. 1번을 더 잘 내죠, 훨씬. 종료 후 이게. 그럼 적법점유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 점유 하나 가보자고. 점유는 직접점유예요, 간접점유예요? 상관없다.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판례 하나 조심해야 되죠. 그 채무자를 직접점위로 한다. 이건 안 되죠. 유치권이라는 게 막말로 유치한 거예요. 너 돈 안 줘? 그럼 난 당신 물건 못 주겠습니다. 이게 유치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사찌뻥이죠. 그렇죠? 안 그래 돈 안 주니까 남의 물건 지금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돈 줄 때까지 당신 물건을 못 주겠습니다. 이건데 그래서 심적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게 유치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네가 좀 보관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켜놓고 자기가 심적 압박을 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점유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제3자가 직접점유가 됐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적법점유인데 유치권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우리 소유의사 자주점유가 추정되잖아요. 점유권에서. 그럼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직접점위든 간접점위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3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점위를 시킨 거야.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직접점유한다. 채무자에게 직접점유한다. 이건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준 거예요? 이건 돌려줘버린 거라고. 그래서 채무자에게 직접점유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채무자에게 직접점유한다. 그러면 아예 돌려줘버린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나온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끝으로 유치권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자보관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끝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시험은 A가 나오겠어요? B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B를 내지 A를 내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라는 거. 키워드 채무자를 직접점유했다. 끝으로 바로 유치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정리해놓고 가고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진출했다. 이건 사례용으로도 우리 시험이 두세 번 나왔던 문제예요. 원래 유치권이 사례용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례용으로 나올 땐 이게 나와요. 임대인, 가베, 부동산, 주택을 을, 임차인이 사형수익하고 있다가 임차 목적물에 필요업이 유익비를 들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례용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두 번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두고 그다음에 불법점유가 안 돼야 되는데 여기 써졌네요. 그렇죠? 괜히 썼네. 여기 임대차 종료 후 보인가요? 임대차가 해지가 됐어요.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라는 거죠. 이걸 좀 조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1번 한번 봐봐요. 유치권자 제3자의 매개관계다라는 거 보여요? 점유 매개관계입니다. 점유 매개관계. 점유를 보관해라 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3자가 뭐가 돼? 직접점유자죠. 그렇죠? 직접점유자. 그럼 직접점유자. 3자를 직접점유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채무자를 직접점유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2번은 횡령입니다. 횡령은 적법점유예요? 불법점유예요? 여기 횡령은 불법이에요. 그럼 끝으로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이상 읽을 게 뭐가 있나요? 불법인데 이게. 읽고 있는 게 이상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차인, 답이 좋은 것 같아.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 없음을 알면서 나쁜 놈이네. 그렇죠? 점유할 권한이 없으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비용 지출했다네. 그렇죠? 그럼 끝으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이 머리체계가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항상 머리를 나눠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나?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점유하기 전이에요?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해, 채권이 발생했네. 그럼 점유 전에 채권이 발생이 됐죠. 채권이 먼저, 그 뒤에 물건을 점유했네. 그러면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의미 자체. 이 4번 지문이 뭐예요? 채권과 뭐라는 거예요? 이 목적물의 뭐가 됐다? 목적물의 점유라는 거잖아요. 이 점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서로 결련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점유를 나중에도 되고 거꾸로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점유를 나중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렇죠? 제 말 이해 돼요? 그래서 점유, 채권. 채권, 점유. 상관없다.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 4번이.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채무자를 여기 키워드가 직접 점유합니다. 그러면 끝을 바로 봐야 되죠.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중간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문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쉽죠. 유치권 배제특약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세탁물을 찾으러 갔을 때 세탁소 아저씨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죠? 세탁물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탁소 아저씨가 스스로 유치권을 포기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유치권은 뭐야? 우물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물물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절취했다. 그럼 유치권에게 한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치권에게 한 물청은 안 되니까. 그런데 유치권도 뭘 가지고 있었죠? 점유권. 그렇죠? 그럼 점유권에게 한 반환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본권회소와 점유회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을 가지고 물청은 안 되지만 점유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물로 반환청구는 되죠. 반환 받으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다시 살아나요. 물건을 받으면.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 나왔네. 점유회 기획은 된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목적물이 유치물이 멸실 훼손됐다는 거 보인가요? 그럼 지금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어요. 물건이 없어진 거야. 그럼 점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유치권이 나와, 안 나와? 없어져 본다고 물건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물상대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상금이 나오거나 보험금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이걸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처럼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상대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이 물상대의 있죠? 이 지문이요. 이 물상대의 지문이 간단히 말하면 물상대의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민법 문제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유치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보험금, 보상금을 압류함으로써 유치권의 회력이 미치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물건 자체가 멸실 훼손되버리면 점유가 상실되버리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없어요. 점유가 생명인데 유치권은. 그래서 물상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걸 미친다고 하면 진짜 미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이걸 찾아요. 멸실 훼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면 2번은 불가분성이라는 거 기억나요? 혹시 양복 두 벌 기억나요? 양복 두 벌. 양복 한 벌이 수선비가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두 벌이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한 벌값 가져와서 내가 5만 원 줬으니까 양복 한 벌은 주세요라고 청구할 때 유치권자는 아직 한 벌값을 못 받았으니까 두 벌을 줄 때까지 난 못 주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불가분성인데 유치물이 분할 가능성. 양복 두 벌은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분할 가능해도 당연히 뭐야 이게? 일부를 변제했다는 거야. 일부 변제했다 하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에 대해서 전부. 그리고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불가분성이거든요. 불가분성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일부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 소멸이 안 된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불가분성은 2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물상대의는 1번 정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금방 답을 찾는데 항상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목적물 멸시를 해서 키워드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유치물이 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건 일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일부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해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유치권자가 침탈당했습니다. 침탈당했어요. 침탈. 늦게 왔다고 해서 30분 지났는데 벌써 유치권하고 있다. 그래서 오해예요? 유치권부터 했으니까 혹시 늦은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해가지고 또 못 써요. 다 지나가 버렸을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침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치권에 대한 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가? 유치권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치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점유권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 점유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점을 하나 좀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지문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치권자의 권리 가장 큰 건 인도거절권 아닌가요? 그렇죠. 인도거절권이 가장 큰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대세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섬유에서는 대세적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라고 하냐면 경락인.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권자도 경매권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이 경매권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건 안 되고 그냥 경매권은 변제권이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우선자가 빠지고 유치인물을 뭐라고 해요? 경매에 붙이는 것은 변제 받기 위하여 그럼 맞다고 해요. 그런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실행한다? 그럼 안 된다고. 요즘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변제 받기 위하여 그럼 맞는 거고요. 멘트 조심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유치권은 전세권의 경매권이나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의 경매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경매권은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은 보관 경매, 보관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여서 보관하고 있다가 변제는 좀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전세권과 저당권과 같은 경매 성질이다.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 처음에 나왔죠. 32회 때. 이 간이변제 충당권은 채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가야 돼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럼 유치물로부터 네가 직접 충당해라. 그리고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은 돌려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유치물로 직접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 원인데 법원에다 간이변제 충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300만 원 나왔다. 중고가로. 그러면 100만 원은 세이브시키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 잉여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자동차를 갖고 오는데 이것도 치사퐁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얘가 법원에다가 간이변제 충당권을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미리 통제하거든요. 그럼 채무자가 이 새끼가 내 거 자동차 먹으려고 하네? 그럼 불이하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심적, 심리적 전략이에요. 이게 간이변제 충당이 이루어지는 거 거의 드물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처음에서도 욕을 낸 거야. 법원에 청구를 하고 미리 채무자에 통제한다 그러는데 이거 이거. 법원을 통해서 간이변제를 해야 되는 건데 각이 마음대로 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과실수치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당권은 과실수치권이 있나요? 없나요? 저당권은.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대 과실수치권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압류. 내가 돈을 갚지 않았다. 변제 날짜에. 그럼 법원을 통해서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저렇게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경우가 있잖아요.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지금 은행에서 내가 뭐예요?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 게 과실이에요. 들어가 살고 있는 게 과실이거든. 사용이익이 과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은행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채무자가 갖는 거고 다만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그 집을 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일 거 아니냐. 그런데 압류할 때부터는 당연히 사용이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과실수치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유치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수치해가지고 뭐예요?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는 과실수치권이 어떻게 보면 우선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에 인정하지 않지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꼴들이 몇 가지 제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럼 나중에 섬장이 갔더니 유치권자가 과실수치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 OX. 그건 O예요. 그건 O라니까. 경매를 붙일 때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붙인다. 이건 안 되지만 얘는 뭐라고 하세요?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치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변제. 그러니까 이건 수익성 채권이 아니에요. 수익, 이익을 얻으려고 과실수치하는 게 아니라 변제에 충당시키려고 하는 거야.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우선. 이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과실수치권은 우선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아셨죠? 이의제계면 다 받아줘요. 걱정하지 말고 답을 찍으세요. 몰라서 못 찍는 거지. 단지 이건 있어요. 과실수치권이 물건일 수 있거든요. 돈이 아니고 물건일 수 있잖아요.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물건일 때 과실이 물건이면 이것은 뭐예요? 과실이 물건이면 이건 경매를 붙이게 돼 있어요. 물건일 때는 경매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이게. 한 번 정도 너무 양이 많나? 많이 알면 또 이것도 병나는데. 그렇죠? 그 다음 비용상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별채권 이렇게 나오죠. 채무자가 파산당하면 그 파산재단에 가입해서 돈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유치권자의 경락인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경락인에게도 뭐라고 해서 인도거절. 유치권 얘기해? 인도거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변제는 돼, 안 돼? 변제 청구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제는 아무데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누구? 변제는 누구한테 해요?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그렇죠?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동생한테 돈을 빌렸으면 동생이 찢어지게 가난해. 그렇죠? 아니, 그 형제들 중에 동생한테. 그런데 그 옆에 형이 있더라고. 그럼 형한테 가서 동생이 빌린 돈 갚으세요? 그럼 후라이팬 날아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형이 왜 갚어요? 채무자는 동생인데. 그런데 신랑이 불렀어요. 신랑한테 돈 갚으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돈이 없대. 그럼 누구한테 보라고요? 와이프한테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부부는 일심동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가장 이혼하잖아요. 나 채무으 못 져요. 이렇게. 그럼 남남이 되니까 채무를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채무자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요? 여기 채무자는 아니라는 거죠. 경락이는 오늘 처음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돈 갚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 되죠? 그림 그려지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거. 이런 형태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의리라는 사람이 공사업자거든. 그럼 공사를 했는데 이 집이 뭐예요? 경료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낙찰자 병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이. 경락인이.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 집이야. 내가 낙찰 받았어. 당신 나가세요. 겸유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인도 거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유치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공사대금 채권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변제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변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값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럼 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버틸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누가 속타? 그럼 경락자가. 그래서 경락자는 누구예요? 이 을, 이 공사대금을 변제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야. 변제에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이걸 내보내거든. 그런데 변제 청구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문자가 달라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내보내거든. 이걸 변제 의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낙찰자는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건데. 그렇죠? 유치권자는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잘 안 나오죠. 이게 중개사법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이 지문이 잘 안 나와요. 경매에서, 중개사법 경매 있잖아요. 거기는 배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쪽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내거든요, 이것만. 이해는 되죠, 지금? 오케이. 그럼 보면 되고, 그다음에 됐고요.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 목적의 과실수칙권은 인정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수익 목적이 아니라 뭘? 변제. 변제 충당해요, 변제.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여기 나왔네요. 우선, 먼저, 그렇죠? 먼저 이렇게 들어가도 O, X 된다. 왜?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과실수칙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헷갈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치물을 사용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 유치물을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카센터 아저씨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남보르기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 요즘 이시가 되던데, 남보르기가. 그렇죠? 이게 승낙을 받아 이렇게 해요. 하도 마약사범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마약이 먹으면 뼈사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보존을 위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불법행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합자가 뭐라고 했어요? 공사를 끝냈는데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파가 될까 봐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일러를 돌렸다는 거지. 그렇죠? 보일러를 돌리다 보면 따뜻하잖아요. 자기는 공사대금 못 받았죠? 원룸에서 월세 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기분 나쁘지. 에라지 모르겠다. 월세 한 푼이라도 아끼다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다가 뭐라고 했어요? 소송이 제기된 거죠. 왜 그러냐면 공사대금은 2천만 원인데 두 달 대출은 게 1,800이니까 그래서 왜 1,800이냐? 2,000인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신이 내 집에 살았잖냐? 그래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붙었을 때 채무자 측의 변호사가 논점 두 개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불법점이 아니냐, 이거. 그 논점은 하고 살았으니까 뭐라고요? 지금 월세 차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두 개의 논점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판사가 보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는 아니다. 이건 기각한 거고 두 번째, 차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그걸 공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존은 불법행위도 아니다. 아니요. 그런데 차임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승낙 없이 보존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있어야 되는데 보존을 위해서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존을 위해서 사용은 승낙을 안 받는다고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사용료는 주라, 안 주라? 주라. 그다음에 아까 목적물이 멸시를 훼손됐죠? 그럼 물상대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1번 봐보세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보존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보존. 그럼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승낙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차임은 주라, 안 주라? 주라. 그래서 이득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있다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요. 이번에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 동그라미, 거주 동그라미. 이 거주가 보존이거든요. 보존 생각하면 되고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유치권이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되지 못한다. 다만 3번 보존이잖아요. 그럼 차임은 주라, 안 주라? 차임은 끝터리, 부당기득이니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이시죠? 한 세트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를 꼭 해놓으시라고요. 여기 4번은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죠?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아니, 제가 이 말이 했을 건데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이고 채권은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돈 달라고 하는 권리는 시효가 진행돼요. 소멸시효가. 그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인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채권자가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있잖아요. 수리비 채권은 변제 날짜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돈 달라고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면 시효는 진행돼야 안 돼요?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저당권 기억나요?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동시 이행 항병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세 개만 시험이에요. 세 개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다 써놔도 돼요. 여기다 저당권, 동시 항병권 이렇게. 그럼 저당권, 동시 항병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돈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사대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네. 도구비니 재료, 그럼 유치권 나와요? 소구비니 재료, 그럼 유치권 안 나오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이거 연결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6번은 가장 어려운 판례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용익물권이 있었잖아요. 저당권하고 용익물권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저당권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저당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말소기준권리. 그런데 용익물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용익물권이. 여기가 있어요. 용익권이 어떤 게예요?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학력 갖춘 것들. 뒤에 있을 수 있죠? 그럼 말소기준권리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낙찰적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용익권은 저당권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소기준권리라는 거. 그런데 지금 누구는요? 유치권은 이 저당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유치권이 들어갔을 때 얘가 유치권자잖아요. 경매 개시기 등기잖아요. 경매 개시 등기. 그럼 경매 개시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개시기입 등기라고 하거든요. 정식 명칭은. 이게 촉탁 등기예요. 경매 신청하면 법원이 이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라고 등기소에다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이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유치권이 이 경매 개시 등기 앞에 나올 수 있죠. 그럼 저당권 뒤에 있잖아요. 상관없어. 대항력 있다, 없다. 있는 거고 이 뒤에 성립될 수 있잖아. 이건 성립은 돼, 안 돼. 되는데 대항력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소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유치권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하고 경매 개시 기입 등기 후에 보이신가요? 그럼 여기는 유치권 되고 낙찰적이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야? 성립은 되죠. 그런데 대항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성립도 안 된다고 나와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고. 틀린 거죠. 성립은 된다고. 성립은 되는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소멸이 돼버린 거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유치권자의 의무는 1번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8번의 소멸은 타담보 제공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타담보 제공은 누가 하는 거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채권자의 권리다 그러면 안 돼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있다. 그 정도. 그다음에 동창병권하고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서로 영향 안 미치잖아요. 우리가 그 민총에서 사기를 쳐서 차구에 빠졌습니다. 그럼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차구로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영향을 안 미쳐요. 별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물건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하고 점유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면 점유권의 기회에서도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의 기회에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요. 그런 같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법은 엄청 쉬워요. 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인트만 잡아서 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기억나죠? 만약에 아까 자동차 채무자가 채권자가 인도 거절하니까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요. 참 뻔뻔해요. 그렇죠? 아니 채무자가 돈 주면 되잖아. 100만 원. 뭔가 수가 틀려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야죠? 소송을 제기한다고. 뭐라고 해요?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자동차 안 줘요. 내 건데 소송을 제기하니까 채권자, 유치권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수리비 안 주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항변이라고 해요. 항변을 했더니 원용을 했더니 법원에서 인용을 한 거야. 받아준 거죠? 그러면 원고에게 뭐라고 해요? 채무자에게. 야, 또 돈 갚아라. 돈 주면 자동차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돈 갚아라? 이건 뭐예요? 변제라? 폐소죠. 자동차 받아라? 이건 뭐겠어요? 승소라고. 그래서 유치권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그래요. 원고 일부 승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치권을 항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걸 당신이 유치권 있는가 보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주장을 해야 그걸 받아들여서 원고, 돈 갚아, 자동차 받아. 그렇죠? 돈 갚아, 폐소. 자동차 받아, 승소잖아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부 패소 판결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실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우리끼리 쓰는 단어고요. 법정에서는 그냥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환 급부 판결, 자동차 받아라, 상환 받고 급부 돈 초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보면 일부란 말 보이죠? 상환 이행 판결인데 이 이행이 다른 말로 급부라 그래요. 전문용어가 원래는. 쓰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많이 알면 머리 아파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정도 정리해 놓습니다. 자, 유치권 방금 본 거예요. 그게 다인데 유치권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좀 기분 좋으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유치권은 두 문제 나와도 괜찮은데 두 문제 나오면 하나는 이론이고요. 하나는 아까 임대차 있잖아요. 사례형이에요. 임대차, 이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다니까. 임대차 종료 후에 비용을 지출했다. 임대차 전속 중에 비용을 지출했다. 가불평으로 나와서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면 사례형이 되는 거고요. 좀 쉬었다 오면 이거 저당권을 정리해 버릴게요. 알겠죠? 쉬었다 오세요.